음, 흠, 아, 아 습습, 모르링! 아, 아,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. 다들 반갑습니다. 와, 비트 근데 진짜 행보 X같다, 이거. 근데 진짜 이제 쇼 잡아야 될 건데 이거 19.7K 못 들잖아. 19.7K가 진짜 마지노선이야. 20K는 이제 진짜 못 갈 것 같은데, 느낌이? 근데 또 말은 이렇게 하고 씨브레 지금 심반 속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. 야, 근데 나스닥이 지금 11,300원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한 번만 진짜 툭 건드리면 쏠 거 같은데? 6만 2천 개, 키우 키우. 그래, 형이 가면 내 소원권 들어줘, 사랑해. 짝꾸야, 조만간 갈 테니 키우. 형네, 5만 6천 개 그냥 시원하게 쏘시고요. 모텔 하나 잡아 놓으세요. 깨끗이 씻고 갈라니까. 야, 잠깐만 형님들. 아, 나 너무 지긋지긋한데. 공기빵 60개까지만 한 번 잡아볼까? 야, 70개까지 잡아버려, 씨발. 인정 형님들. 그냥 70개. 오, 야, 뭐야. 나 추배하자마자 올라가. 오, 호. 잠깐만, 이거 만약 69K 가면. 50억 넘는다. 그만해요? 알겠어요, 죄송해요. 19,600 저항에서 풀룽박루. 한 시쯤 쇼 한 번 보겠구만. 응, 아니야. 응, 아니야. 나스닥 돌려왔어. 내가 말했지만 지금 나스닥이랑 비트 가격이 맞춰졌다니까? 이제 여기서 나스닥만 조금만 반등해줘도 이거 비트 알아서 존나 따라가지. 짝꾸야, 공공시에 철구 형 생일인 거 알겠지? 야, 철구 형 19일날 생일이에요? 야, 나한테 오늘 돈 좀 빌려줄 사람. 나 진짜, 내가 내일 줄게요. 아니, 돈이 없는 척이 아니고 나 지금 현금이 없다고요, 현금이. 아, 나 진짜 잠깐만, 이거 아까 엄마한테. 어, 엄마, 엄마. 미안한데요. 나 이제 300만 원만 통장에 좀 보내줄 수 있어요? 내일 줄게, 내일. 아, 그래요? 아, 아빠 있나? 아, 그래요? 아니, 일단 제가 친구한테 빌려볼게. 아니, 아니, 아니. 진짜 내가 현금이 없다고요, 현금이. 아, 진짜 제발. 진짜 나스닥 존나 발기했다. 이거 진짜 지금 이제 마지막 진반이다. 진짜 이번 연도 마지막 진반이야, 씨. 난 진짜 고추 떨린다, 지금. 만약에 나스닥 다 개장했는데 20K 넘어가면 나 진짜 쿠팔. 아니야. 가자!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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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진짜 나 이거 20K 가면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. 진짜 이번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, 하나님. 하나님 진짜 현금 낼게요, 제발요. 아, 씨. 아, 이럴 거면 왜 올린 거야? 짝꾸야 짝형우 모드로 조려내보자. 그때 너기가 막히게 운전했었다. 자, 비트야 말 잘 듣지? 자, 여기까지만. 내가 여기 성 그은데까지만 올려보는 거야. 비트야 할 수 있어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래, 처음에 실수 아무나 할 수 있어요. 여기까지 오면 먹을 걸 줄 거예요. 힘들지 않아요, 15분만 올리면 돼요. 비트 이 씨발새끼야. 좀 말 좀 들으라고요. 개새끼야. 아, 좀. 여기까지만. 자, 그럼 절반까지. 자, 절반까지만 올려보세요. 자, 절반. 아, 이 씨발새끼 진짜. 자, 잠깐만요. 진짜 저 하나님이랑 잠깐만. 얘기 좀 하고 올게요. 하나님. 오늘 진짜로 자꾸 이거. 익절 안 하고 계속 기다리면 20K 가나요? 20K. 중에서 쇽 잡았다가 시청자 말에 휘둘. 응. 너는 드립 공부 안 해? 맨날 뽑이. 하느님 드립 치는 거 재미없어. 쉬는 거. 그럼 씨발 년아 보지마. 개새끼. 아, 잠깐만요. 그만. 어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알겠어요. 담대 하나만 피고 나갈게요. 야, 씨발. 10개 추네. 오히려 기회야. 씨발. 야, 공기파 80개. 씨발. 떨어뜨려면 떨어뜨려봐. 야, 이 족밥새끼야. 내가 씨발. 핫바지로 보이냐. 개새끼야. 너 잘못 건드렸어. 잠시 후. 책상 부수고 소리 지르고 기억 안 나냐. 와, 야, 씨발. 이게 내 평가네. 지금 보인다. 와, 씨발. 와, 3,400? 씨발. 오늘 6,400까지 맞는데. 노래 한 잔 아플라. 줍신다. 아, 씨발. 이렇구만. 왜 훈련냐. 진짜 촉간네. 진짜 씨. 작년아. 며칠 전 선혈적 상승갔지. 선글라면서. 1전전에. 1,400. 1,400. 1,400. 1,400. 아, 씨발. 새끼들아. 그럼 니들이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그냥 싸닥치고 있으세요. 개새끼들아. 아, 씨발. 나가야 되는데. 진짜 지금 나가고 씨발. 숱 잡아야 돼. 짜꾸야. 너 그래야 돈벌어. 씨발. 정신 차려. 아니야, 짜꾸야. 진짜 이제 찐반이야. 말해둬도 지금 안다 살거. 안다, 씨발. 너 그렇게 쭈보 새끼야. 너 그렇게 소녀 새끼냐고. 자, 야 나 사실. 형님들. 이거 지금 플러스 난 거 하나 있거든요. 내가 ㅈㄴ 밑에서 한 거. 이거를 입절하고 일단 나오자. 그리고 청산가를 늘린 다음에 더 보자. 그게 맞아. 아, 308개 털어. 아, 족갓다, 씨발. 아, 그래 단복은 3,200. 아, 씨발. 잘 털었다, 잘 털었다. 아, 잘 털었어. 아, 근데 진짜 오늘 이거 입절 못한 게 ㅈㄴ 아깝다. 아, 감사합니다, 소만님. 아, 씨발. 근데 3만 개는 좀 오버한데 이거. 아, 아니야. 아, 시원하게 싸버려. 뭐야! 어? 자꾸 입게 해, 3개야! 철광한테 소만해. 철광 나 힘들 때 너무 도와줬어요, 진짜. 철광한테 3만 개 소만해. 야! 내가 딱 기준점 잡았다. 철광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은 3만 개 이하는 그냥 쏘지도 마라. 어? 철광한테 도움받은 게 어? 300만 원보단 더한 가치 맞잖아요. 철광 코인이 답이야. 철광 코인 타야 돼. 악말로 철광 코인 씨발에 풀메수 깔 수 있는데 풀메수 까면은 이거 딴 데로 셀까봐 못 가겠어요, 인정? 왜 철광 나한테 별풍선은 몇 개 샀지? Y1026 어? 아이디 잘 묻혔나? 아이디 잘 묻혔나? 왜 그럴 수 있지? 형님들 일단 오늘은 좀 방송 유일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유일까지만 하고 내일 좀 좋은 모습으로 또 올게요. 어.. 폐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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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기야 방송 껐어! 아 한판 때리자! 어? 어.. 시바 마이크 안 꺼졌네? 폐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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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윙!